미니고데기 기능으로 좋고 만원대로 저렴하며 작동방법 간단합니다. 4위는 홈플래닛 세라믹 고데기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5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여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3위는 보다라 소프트판 고데기입니다. 코드끼리 긴 편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파스텔톤 색상으로 이쁩니다. 2위는 글램팜 샤이니 볼륨 매직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미용실에서 많이 사용하며 11단계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1위는 JMW 매지컬 고데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